예 안녕하세요 녹입니다 예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로 인사드립니다 아 뭐 딱히 무슨 뭐 새로운 것보다도 검은사막 모바일을 제가 9개월 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레벨 정도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플레이해서 지금 90레벨이 오늘 됐습니다 예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 영상을 만드는 거구요 또 이게 또 기록으로 나오면 또 다른 영상 만들 때 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기념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 노노기 캐릭터 구요 보시면 이렇게 어 거의 뭐 그냥 죽이죠 원래는 이거는 의상 장식으로 이 타이즈가 있는 것 이에요 근데 제가 타이즈 벗겨서 그냥 맨살이 더 좋더라구요 그래서 맨살로 복장으로 이렇게 한거구요 원래 이 복장은 하얀색 복장 입니다 제가 검은색으로 칠해서 그런 건데요 이거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에 새로 이제 과금으로 나왔는데 맞배기로 어 저희한테 풀어 가지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메르브의 팔레트 입니다 메르브의 팔레트 이 메르브의 기존의 팔레트는 지금 메르브의 팔레트가 적용된 동안 쓸 수 없습니다 기존 팔레트는 이제 염색약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염색약을 이용해서 쓸 수 있었는데 메르브의 팔레트는 굉장히 자유롭게 색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쓴 색상은 거의 한정적 이지만요 음 뭐 일단 여기에서 요 흰색도 흰색 복장을 뭐 황금 살색으로 바꾸고 싶다 뭐 살색을 잘 잡아야 겠지만 살색 안되네 조금 예 너무 어둡다 이거 뭐 아무튼 이런식으로 색상을 완전히 자기가 진짜 진정한 커스터마이딩 가능한 예 복장입니다 아니 아니 그 아이템 입니다 지금은 7일 동안 염색이 적용되게 했구요 물론 이제 염색이 적용되면 7일 후에 염색이 풀리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아 커피 마시면서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런식으로 메르브의 팔레트를 이용해 가지고 캐릭터 커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거분사막하면 커마아가 뭐 빼놓을 수 없죠 커마아는 굉장히 이쁘죠 뭐 일단은 이상하고 색상은 이런거 외형은 외형 변경권을 이용해서 외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메르브의 팔레트가 새로 나왔다 그리고 노노기 캐릭터가 90이 되었다 는 정도고 이 지금 이제 현태 90렙 영영 인데 뭐 전투력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혼돈 장비가 2개 아니 혼돈 장비 6개고 7강 하나 나머지는 다 6강 입니다 아 이거 7강 가기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리고 혼돈 장신구는 2개 5개 해야지 각성할 수 있어서 아직 각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뭐 지금 이정도 스펙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 같은 경우는 5강 아알은 했는데 이 라브리프는 4강으로 지금 끝났구요 전에 비해서 요건 이제 치명적인 돌파의 연금성은 1강 더 성공해 가지고 1% 를 뚫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력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타 여기에서 보시면 음 요걸 눌러보면 유사 전투력 그룹 대비 전투력이 192 가 높은데 유사 전투력이 이런 수정 장착 우두머리 뭐 반려수집 흑정 흑정력 레벨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 제가 키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성장을 했던 터라 음 뭐 흑정력 레벨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고점은 조금 아쉽지만 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게 어 그리고 캐릭터는 일단은 뭐 다 뭐 일일이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기는 애매하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와이프 이름을 딴 캐릭터인데 어 이거 이 빨간 원래 이거 검은색 복장인데 이번에 빨간색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으 아 으 으 4 영 염세에 지금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일반 4 빨간색 그로 제가 아니까 색깔이 핑크요 요거는 이제 약간 더 눕게 더 아니 아니 좀 하유 정도 에 이렇게 염색을 적용을 해서 복장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메르브에 팔레트 메르브에 팔레트는 앞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많은 과금 제품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5,500원이죠. 메르브에 팔레트 14일 새로운 과금 상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맞배기로 본거고 또 캐릭터의 색깔을 자유롭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5,500원 내고 14일동안 자유롭게 바꿔라 라고 제작진 측에서 이번에 제공을 해 준 것 같아요 맞배기죠? 맞배기 저는 일단 지금 22개 캐릭터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남자 캐릭터 2개가 야차가 나왔거든요 음 근데 안 만들었어요 남성 캐릭터는 제 인벤에 원래 끼우지 않습니다 새로 여자 캐릭터가 만들면 그걸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복장이 이렇게 됐고 이거는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만든 딸내미도 만족스러워요 이 커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음... 설화 캐릭터 이거는 이제 리퍼 뭐 복장을 따로 더... 색깔을 말로 달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제가 만들 때 이 윈드위커 캐릭터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어... 뭐... 약간... 몸의 신체 발렌스가 제가 좋아하는 조금 이렇게 약간 하체가 하드하게 좀 큰 그런 느낌으로 주고 있어 가지고 물론 제가 그렇게 만든 거지만요 음... 이러한 느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PC 버전으로도 이 복장을 가지고 있죠 예... 여러모로 애착이 있어 가지고 이 윈도워크 캐릭터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클립스 캐릭터 이거는 복장을 흰색으로 좀 바꿨어요. 그리고 낭랑 홍면 팔라딘 복장 이거 원래 검정색인데 이것도 붉은색으로 바꿨습니다. 검은색 복장도 멋있는데요. 색깔을 좀 변화 주고 싶어서 붉은색으로 바꿨어요. 괜찮죠? 지금 뭐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리고 예 라인 캐릭터 75렙이네요. 얘도 노바 캐릭터 73렙 솔라리스 73렙 쿠노이치 72렙 샤이 73렙 샤이를 좀 올려주고 싶은데 뭐 여유롭지 않네요. 여러 캐릭터를 동시에 운영하기 거의 메인 캐릭터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여러 캐릭터를 동시에 운영하기 조금 어려워요. 일단 기본적으로 70렙 까진 다 쳤는데 지금 얘네들은 여성 캐릭터가 나오면 바로 아이템 임대하고 접을 겁니다. 지울 거에요. 네 남성 캐릭터는 가라 네 이제 뭐 일단 제 캐릭터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외형 장식을 하면 야리 따온 노노기 캐릭터로 보일 수 있고요 아 시원하다 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. 뭐 클래스도 저는 만족스러워요.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캐릭터들이 많긴 하지만 음 저 개인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깐요 일단은 이렇게 복장 섹시하고 그리고 어 뭐 보여드릴 거라면 어 다른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많이 안 했는데 음 길드도 뭐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제 노기왕가라는 이 그룹 스물 두 개 캐릭이죠 요거 전부 해 가지고 지금 7,700등 정도 랭킹을 하고 있어요 예 나름 골고루 뭐 아이템도 나눠주고 밸런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 물론 뭐 까마득하게 전투력 높은 분들이 많죠 근데 뭐 무과금으로 그냥 적당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귀해 가지고 9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복귀 뭐 전도 과금 안 했고 해당 60레비는 지금 뭐 하루만 만들 수 있는 레벨이라 의미가 없어요 90까지 키우는 게 더 힘드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아무튼 7,700등 뭐 뭐야 이거는 전투력 투력은 개인적으로 낮습니다 예 지금 3만의 전투력은 뭐 결코 높은 전투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2만 2천등백개 아니죠 사실상 너무 이제 고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전투력도 아니에요 사실상 뭐 투기장 해봤자 맨날 지고 투기장 아예 이제 들어가지도 않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만들기 그런거 생활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90렙을 하면서 전투 위주로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조금 아 지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즐길 요소가 있는데 너무 그쪽은 또 치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당분간 레벨링이 좀 늦더라도 좀 더 즐기는 쪽으로 해가지고 검은 사막을 즐기고 싶고요 PC버전 검은 사막은 요즘에 통 못하고 있네요 다른 게임 하느라고 모바일에도 충실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메르브의 팔레트 업데이트라고 좌측에 지금 보이고 있죠 이번에 메르브의 팔레트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뭐 지금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재밌게 색깔놀이 하면서 즐기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언젠가는 뭐 언젠가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복귀하셔가지고 아 내 캐릭터 색이 왜 이래 이러시는 분들은 메르브의 팔레트로 색깔 의상을 바꿔주면 되리라 봅니다 아 지금은 아 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어 지금은 복장을 구하기가 힘든데 제가 한 몇 달 전까지는 복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복장을 이렇게 쉽게 얻지는 못하네요 복장 상자 의상 상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캐릭터들 보면 다 복장 입고 있거든요 지금 복장 안 입은 캐릭터가 없을 정도로 다 입고 얘도 입고 있어요 얘도 얘도 입고 있고 얘도 입고 있고 입고 있고 입고 있고 입고 있고 전체 캐릭터가 다 복장을 입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복장이 꽤 복장을 수급하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장을 수급을 하려면 뭐 펄로 사도 돼요 근데 펄로 사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예 요즘에 이제 상자 의상 상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 예 오늘 이제 90렉 기념으로 영상을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어 뭐 새로운 이벤트나 더 좋은 거 좋은 요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있으면 영상 계속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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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